그러니까 생각만 자명하게 해놔도요. 파워를 발휘합니다. 현상계는 생각이 만들어요. 한 생각이 중요합니다. 생각이 정확하면 현실화돼요.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분명히 현실화됩니다. 살아오시면서요. 자명한 생각 품으신 거 안 하신 거 있을까요? 언젠간 했겠죠. 당장은 못해도. 애매하니까 안 하죠. 애매하면 안 해요. 좋은 것도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돼? 이 정도면 애매한 거예요. 그런데 100% 이게 자명해. 그러면 안 하다 안 하다 버티기 힘들어요. 애고가. 찜찜함이 쌓여가거든요. 에이 하고 말지. 내가 왜 안 하고 찜찜함을 누릴까 하고 어느 날 결심하게 됩니다. 당장 안 바뀌는 습관은요. 그게 왜 옳은지에 대해서만 꾸준히 매일 5분씩 사색해보세요. 자료 뒤지고. 나더러 하라 말아 말고요. 계속 그쪽 정보를 보세요. 생각이 점점 굳어지겠죠. 염체가 점점 굳어집니다. 그래야 옳다. 안 그러면 찜찜하다. 이게 점점 강해지면요. 그게 결국 이게 업력이 쌓여서 날 움직여요. 당장 내가 안 움직이는데 이 방향으로 갔으면 싶으면 계속 그쪽 정보를 보시라고. 주식해야 돼 말아야 돼. 해? 아 귀찮아. 매일 유튜브 주식 유튜브를 보아보세요. 5분씩. 10분씩. 어느 날 결심이 설 때가 올 거라니까. 이런 식으로. 이 분야에 뛰어들어 말아 하면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. 계속 정보를.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아침형 인간 되고 싶으면 아침형 인간의 장점을 설명하는 유튜브를 계속 보세요. 하루에 5분씩. 새벽에 자면서도 계속 보세요. 새벽에 막. 새벽 막 3시에 아침형 인간의 좋은 점 이런 거 계속 봐보세요.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탄탄해지겠죠. 뇌도 그쪽으로 생각하는 걸 응원합니다. 우리 무의식도 응원합니다. 그러면. 그러니까 힘이 날 때가 와요. 그런데 한 번 잠깐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잠깐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뇌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. 더 생각을 지속하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시면 그 분야의 정보를 계속 들으세요. 보고 듣고 보고 듣고 계속 오감을 거기다 맞추는 거죠. 그러면 생각이 딱 굳어져요. 그러면 현실화될 힘이 엄청 커집니다. 이렇게 한 번 듣고 하려니까 힘들죠. 막 들을 때 너무 좋아요. 와 아침형 인간 되면 죽이겠네. 성공 사례 막. 그래서 누가 100억 벌었대. 와 천억 벌었대. 와. 그리고 잔때. 에이 됐다. 자지 뭘.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겠어요. 그런데 하고 싶긴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내 법괴를 다 뒤집어 놔야 되는 거면 자명하지가 않잖아요. 그런데 자명하게 만드는 거죠. 내 머릿속에서.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싶게. 이거는 뭐 눈앞에서 천억을 놓치는 일이다 싶게 자꾸 자명하게 생각을 엮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꾸준히 생각할 자극을 주는 거예요. 5분씩 5분씩. 그럼 그쪽 분야를 안 하기 힘들어. 그러면 매일 그렇게 예전 어른들이 경전 아침 저녁으로 대학 중용을 읽는 게요. 계속 자극을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만약에 진지하게 공부한 선비라면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대학 중용을 보거든요. 외거든요. 그러면 갈 때쯤에는 좀 말이나 행동이 달라져서 가겠죠. 이게 선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. 티벳 불교도요. 하루 종일 불경만 보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어도 누가 물어보면 경전에 근거한 말이 자꾸 나가게 돼요. 자기가 자꾸 또 말을 하고 다니니까 행동 돌아보게 돼요. 웬만한 사람은 아주 소시오 앞에서 아니면 멘토들도요. 보세요. 물어보면 되게 좋은 말만 해야 되죠. 좋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말에 또 구속받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 쓰게 돼요. 여러분도 그럴걸요. 남한테 막 조언을 해주고 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산다는 게 밝혀지면 애매하잖아요. 아무래도 신경 쓰게 돼요. 이렇게 업이 이중삼중으로 자꾸 잡아져요.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고 하면 구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 다이어트한다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. 약해요. 그 정도 구속은. 안 하면 그만.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해. 그러게 됐어. 뭘 묻고 지랄이야. 그냥 넘어가면 돼요. 너나 잘하세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선이 있어요. 그런데 못 넘어가게 만들어야 돼요. 그러면 매일 그걸 해야 왜 건강에 좋은지를 매일 정보를 나한테 줘보세요. 일단. 그러니까 내 생각이 확실해져야 돼요. 내 생각이 자명하지 않으니까 일어난 일들이에요. 무섭죠. 그러니까 업을 바꾸는 건요.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. 습관을 바꾸고 싶다. 생각을 바꾸시면요. 하게 돼요. 생각이 애매하다. 아직 자명함이 덜하다. 그러면 안 일어나요. 그러니까 생각을 자명하게 하려고 정보도 놓고 실제 해보기도 하는 거죠. 경험도 쌓고 정보도 놓는 건데. 그러니까 제일 수월한 거는 정보라도 넣어주시라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 번 보시라는 정보라도. 아 나 퇴식 안 할래요. 이런 분들. 동영상에 계속 퇴식이 올라오면 스트레스 받으시죠. 아 또 퇴식 얘기. 또 퇴식 얘기. 근데 오히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하고요. 퇴식을. 아 퇴식은 내가 나중에 할 건데. 일단 퇴식이 뭔지는 알아두자 하고. 매일 퇴식 유튜브. 한 땅에 퇴식 강의 들어보세요. 어느 날 분연히 일어나서 하고 싶은 날이 오지 않겠어요. 이럴 거면 하자. 그냥 이렇게. 그러니까 애고를 그렇게만 몰고 가면 돼요. 아 그냥 이럴 거면 하자 하게 만드세요. 이 결심을 할 때부터 이제 업이 지어지는 겁니다. 본격적으로. 그냥 이럴 거면 하자 하게 만드는. 그 전까지 애매한 구간이 있는데 잘 끌고 이게 나가시는 게 카르마 관리. 에고 관리 아니에요.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. 이건 꼭 해야겠다는 거는요. 이렇게 관리하셔야죠. 이게요. 이게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. 시크릿이니 뭐니. 거기랑 뭐가 다릅니까. 거기서 비는 거는요. 보통. 일확천금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빌어요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. 내 인생에 찾아오기를 믿고 빌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뭐 다른 답이 없으니까 믿고 빌어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에고 관리는 내가 하면 되는데. 이거 믿고 비는 거는요. 그냥 더 힘을 내서 관리하고 싶어서 비는 행위지.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막연히 비는 게 아닙니다.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통제 가능한 영역이에요. 육바람일 습관들이기. 내 습관 교정하기. 아주 불가능한 거는 제끼세요. 그거는 통제할 수 없다. 이 습관은 못 고치겠다. 저도 치킨하고 햄버거는 뺐어요. 만두랑은. 그럼 관리 안 합니다. 관리 하긴 하죠. 일주일에 너무 많이는 하지 말자. 너무 자주 보지는 말자 정도. 기회만 되면 하자. 뭐 이렇게. 근데 나머지 영역을. 내가 할 만한 영역에 우린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영역에다 쓰시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삶을 잘 멋지게 갖고 가시라. 그럼 이게 내가 주어진 각본이 있더라도 최고의 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거예요. 각본이 이 집의 뼈대라면 누구나 똑같은 집을 주지만 인테리어는 다르죠. 내가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는. 밖에서 볼 땐 허름한. 다 똑같은 허름한 집인데. 안에 들어가면 천차할 수 있어요. 리모델링 했냐 안 했냐 따라 또 다르고.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누가 했느냐.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. 그러니까 같은 각본도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우리 몫이거든요. 더구나 각본까지. 내가 하는 거에 따라 각본도 수정된다면. 조금씩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. 뭐 증측은 가능하다면.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. 해볼 만 하잖아요.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다 쓰시라고요. 요거를. 통제할 수 없는 거는. 어차피 저도 기도의 영역이지. 그건 뭐 어떡해요. 아버지 이거 좀 해주시면 진짜 잘할게요. 보살또. 건물 하나 주시면요. 정말 정말 열심히 할게요. 이런 거. 이런 건 통제 불가능한 영역인데. 내가 내 애고 관리하는 거는 습관 교정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데.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.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많아서 그렇지.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단 말이에요. 그 영역은 일단 확보해야죠. 아까 제가요. 치킨하고 햄버거는 뺐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안 먹진 않을 거다. 뭐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. 이것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치킨, 햄버거의 유해성을요. 강조하는 유튜브를 저장해놨다가. 수시로 들어주는 거예요. 그럼 그 날은 좀 입맛이 가시겠죠. 식감이 떨어지겠죠. 그래서 그 정도 관리.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? 이게 유튜브에 딱딱딱 다 적어놓으세요. 뭐 할 때는 뭘 볼 것. 불안할 땐 이걸 볼 것. 우울할 땐 이강이를 볼 것. 치킨이 땡길 땐 이강이를 볼 것. 맛있게 먹고 싶을 때는 또 이강이를 볼 것. 이 동영상을 볼 것. 그러면 치킨 맛있게 먹는 법. 뭐 이런 것들. 그러니까 다 가능하죠. 모든 게. 이렇게 해서 내가 삶을. 내 삶을 내가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.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. 내 애고의 탐지치. 내가 제일 잘 아니까.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. 이강 할 거면. 아니 이강 치킨을 만약에 먹을 때가 오면. 맛있게 먹어야죠. 안 되나. 치킨 조절해야 될까. 먹을 때도 울상으로 먹어요. 먹을 때마다 온 몸이 탁해지는 걸 느끼면서 먹고. 이러면 안 먹는 이만 못 한 것도 있지 않나요.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안 먹을 때는 또 확실하게 빠지고.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지. 그런 것 같아요. 먹을 때는 그 이상으로. 또 자제하려면 딱 또 필요한 정보를 딱 나한테 때려가지고. 힘을 살짝 빼주고. 굳이 오늘 안 먹어도 되겠다. 까지만 만들면 되잖아요. 치킨 막는 거는요. 치킨을 오늘 치킨을 혐오하게 만들고 끝내겠다가 아니에요. 에이 내일 시키자. 여긴 성공입니다. 내일 시키자. 내일로만 미루면 돼요. 내일은 또 그 다음 내일이 있으니까. 내일로만 내일로만 미루면. 일일일생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이죠. 오늘 굳이 안 했으면 하는 거는 내일로 미루게 만들기만 해도 카르마 관리하신 거고. 오늘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성공인 거죠. 오늘 5분이라도 하게 만들면 성공으로 가는 교두부 발판을 마련한 거죠.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막 하루에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자명하게 해갖고 거기에 도움 주는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한 생각 살짝 힘 빼놓은 거. 한 생각 살짝 응원해 주는 거. 이 차이가요.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. 그게 1년 지나 보세요. 1년간 5분씩 어느 한 분야의 정보를 접했다면요. 어느 한 부분 박사됩니다. 그 정도 돼요. 박사보다 잘할 수 있어요. 그 부분은 내가 더 잘한다. 가능하죠. 왜냐하면 요즘 박사급들이 다 유튜브에 정보를 얼마나 짧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까지 그려서 얼마나 잘해놓는데요. 정보에 바다가 있어도 내가 못 써먹으면 남의 거거든요.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애고관리에 힘쓰시면 어떨까. 실천 팁이죠.